3년 정도 일어나면, 1개월 정도 일어나면, 3개월 정도 일어나면, 3개월 정도 일어나면. 공항에 일하러 올 때마다 특수기사들이 사기친다고, 오늘은 운행을 안 해. 오토사이트에 어정쩡하게 나와있을 때, 그쪽으로 찾아갔으면, 속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에? 베리베리더아티? 정동호! 자, 저희 네팔 떠나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1인당 30이었어. 1인당 30이었어. 여기서 버스 내렸는데요,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맞은편이 공항 입구입니다. 와, 버스 진짜 편리하네요. 네팔도 제 28일만에 떠납니다. 한 달 비자 받아와서, 알차게 잘 있다 가네요. 네팔은 가까운 시일에, 다시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좋았었어요. 라운지 가서 해야죠. 공항놀이 바로 왔습니다. 네팔 공항 라운지, 들어가 볼게요. 오, 케이크 종류가 굉장히 잘하네. 이거 다 무제한입니다. 케이크뿐만 아니라, 조리해놓은 음식도 많이 있네요.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인도 도착해서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 응. 진짜 맛있어. 다 맛있는데? 역시 공항놀이는 재미있어요. 미키랑 저랑 함께 5년 만에 인도를 갑니다. 특히 델리를 가는 거는 11년 만인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탑승한 전에, 비행기 문 앞에서 짐검사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공항에 있고, 짐검사 보안대, 탑승자 총 3번 짐검사를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구에서 짐검사한 건 처음이지? 응. 그리고 줄은 또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성 짐검사, 남성 짐검사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도 느낌이 있어요. 벌써? 오, 맛있어. 오, 기내식. 공값 10만 원인데 기내식을 줬다고. 오, 맛있어. 오, 맛있어. 목이 흔들지 않지만, 밥을 먹을 수 있어. 델리 공항 도착했습니다. 엄청 덥고 습하네요. 그리고 공기가, 저희가 상공에서 내려갈 때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델리 공항이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나?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싱가포르 공항이 온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희한한 겁니다. 안녕. 오랜만에 왔어. 이따 봐요. 저희는 비자를 신청한 방법이 달라서, 나중에 짐 찾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착 비자 받으러 와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를 신경 쓰지 않아요. 몇 명 직원한테, 이민국 직원한테 말을 했더니, 그냥 기다리라는 것과 모른다는 말뿐이에요. 미키는 이미 25분 전에 입국을 해서 통과했고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왜 도착 비자 제도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고, 왜 다 이쪽으로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린 지 한 50분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인도 오실 때, 웬만하면, 이 비자, 사전 비자 신청해서 오세요. 대기인원, 저 혼자, 1시간 20분 만에, 이민국을 통과했습니다. 그 말 뜻은, 1시간 20분 만에, 미키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네. 아, 기다렸지? 와우. 와우. 델리 입국했습니다. 와우. 여기 내가 일할 때 항상 대기하던 데잖아. 손님 기다리던데. 예전에 우리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어. 나도 왔다? 어, 왔었어. 델리공항에 도착 라운지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정보를 알아본다. 이게 아니고. 오, 먹을 거 많네. 커피. 그 다음에 간단한 음료수. 스네. 물. 어, 인도식이 있다. 인도식. 지금 배가 안고파서, 먹고 싶은 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인도에 취합했을 때, 와누쿤가, 인도에 취합했을 때, 와누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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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벌써 12년 전이니까, 제가 20대 끝자락이었네요. 3년 정도 일어났을 때, 1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1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3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3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3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1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아무튼 인도를 그렇게 힘들게 떠난 경험이 있어서, 아, 다시는 인도가 나야겠다 했는데, 벌써 몇 번째 인도 오는 거야. 그 부분에, 너는 몇 시간의 탈재비자인가요? 2개월? 어, 확인 안 했네. 60일. 딱 60일이네. 2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은 전자비자 신청하면요, 25달러에 5년짜리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1년도 5년도 25달러. 금액 동일하고요. 한국 사람은 5년짜리 비자 받으려면, 80달러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5년짜리 비자를 취득 안 한 이유는, 또 온다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약이 없어서 일단 5년 비자를 끊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딱 110루피 있거든요. 예전에 그것도 언제 내가 이 110루피를 손에 넣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내를 이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항에서 환전하니까, 수수료를 약 1500원 정도 떼어 가네요. 그래서 여기 직원 말로는, 어차피 수수료 떼이니까, 목돈을 환전해라. 라고 유도를 하는데, 그럴 순 없죠. 저희는 여행자 거리가서 환전할 겁니다. 자 일단 지하철 타러 가겠습니다. 여기 메트로 타러 가는 길이, 내가 2011년에 왔을 때도 이거 있었거든? 근데 공항에 일하러 올 때마다, 여기 택시 기사들이 사기친다고, 오늘은 운행 안 해. 오늘은 운행 안 해. 너 택시 타야 돼. 정말 있을 거니까. 이게 지하철 티켓 되겠습니다. 카드로 결제 가능한 줄 알아. 굴 일하는 거니깐. 그래도 좀사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니깐. 어이구? 하나님은 있잖아. 전원에 왔어. LA를 구 av. 카트만대에서 여기로 하니까, 굉장한 미래 도시로운 느낌이 드네요. 일벽 주변이 이렇게 조용해졌단 말이야? 휠락션 소리가 1초에 한 번을 안 울려. same hotel? 예. 우리가 숙소에 예약한 곳을 지도로 찾아보니까 검색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에 직접 연락을 취했더니 아예 다른 일은 숙소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말이 통하는데 내가 미리 연락을 안 해도 숙소 사이트에 어정쩡하게 나와있을 때 그쪽으로 찾아갔으면 숙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서요. 1명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저는 진짜 싫어하니까 괜찮아요. 여기. 여기. 엄청汚이에요. 오카시. 여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더러워요. 정말. 너무 다르다. ㅋㅋㅋㅋㅋ 아들아 현민이 진짜 이거 테라 들어줘 뭐야 이거 요즘 심각하게 더러워요 뭐야 이거 천장 좀 와 뭐야 어? 왜 이쁘다 이게 이방대로 이방대로 지금 XXXX 해야겠네 수레기 그대로 다 들어있어 냉장고는 무서워서 못 열겠어 이거 우리 그냥 취소할래? 왜 그런거지? 인도에서 우리 몇번 있었잖아 여기 와서 그 날에 얻을 찾아봐도 좋았구나 최악 여기가寝た구나 이거 도대체 잘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인도 이거 아직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린내가 왜 이렇게 심한거야? 카운을 부탁드립니다 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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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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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루 간지 메인버설 입고 제발 아... 아 가발 오.... processes 아... 아... 헋 헋 아 아 아 아 에 호텔은 네팔의 평균이 1.5배에서 2배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엄청난 카오스입니다 역시 인도는 인도네요 체크인하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비자 확인을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비자 날짜를 글씨를 못 알아보게 쿠브랑 글씨로 적어서 그걸 확인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긴 해 자 저희가 정한 숙소는 바퀴벌레 있어? 바퀴벌레 있어? 응 봤어? 응 오, 컴온?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뉴 델리역에 도착해서 숙소 들어오는 데까지 2시간 걸렸어요 첫 번째 숙소에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거 지금 전혀 해결을 못한 상태예요 일단은 돈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 예약 사이트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숙소 상태를 보고 거기서 자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바퀴벌레 네 또 있다 또 있다 희망 안하네 그래 그래 疲れた 정말疲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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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帰다 아 힘들어 네팔으로 왔을 때 지고크 네팔은 솔직히 숙소 가지고는 장난 잘 안 치거든요 옛날에 그 후에 바퀴벌레 생각이 정말 즐거웠는데 이제 나한테 잘하네 이제 이 카호스를 너무 즐겨버린다 아.. 일어나서 침대 만들어. 빨래? 몰라! 어디잖아? 최종일이니까? 어제 숙소에서 1박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숙소를 찾기 위해 일단 짐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논에이시록? 아직 청소 안했는데? 응, 근데 나쁘지 않지? 이쁘게 해주세요 약 천 높이라고 하네요 15,000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2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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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도착해서 머무는 첫 숙소 체크합니다 여기는 다시 다녀올 것 같아요 각기 벌레가 적당히 많아야지 나 흰 장소에서 30마리 가서 30마리 가고 진짜 치킨하고 집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다른 방 안내해주시네요 아니요 같은 공간이니까 상관없겠죠 오오 노 프로그램 노 프로그램 땡큐 노 프로그램 노 프로그램 노 프로그램 오케이 세 번째 프로그램 네 번째 노 프로그램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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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여기는 델리 코노 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머무는 파아르간지 여행자 거리 파아르간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바이 옛날과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11년만에 마군질과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Slovenny 음료 하이 Torres 이즈 으하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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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가고싶어하는 허브인디아 이제 그냥에 졸업하고 허브인디아 인도에서 퀄리티 좋은 옷을 추급하는 체인점입니다 가격이 5,000원 정도 괜찮아 가격 신경쓰지 말고 마음에 드는걸 골라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는데 실크 재질이라서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손빨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보류입니다 허브인디아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인도에는 흔치 않거든요 가격은 좀 나가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까 합니다 우와 스타벅스에 사람 진짜 많다 여기 가격이 일본에 한 1.4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뉴판은 적힌 가격에 세금이 2.5%가 또 붙네 995루피인데 실제 저희가 계산한 것은 625루피가 나왔고요 카드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제 바깥 언론은 34도입니다 스타벅스에 주문했어요 맛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다 똑같아요 네팔에서는 우리가 아는 맛의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길가면 아주 흔하게 눈에 카페가 들어오고 카페 안에 커피머신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주문하는 보통의 커피는 가루 커피, 믹스 커피가 많아서 이런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피 만드는 세트를 다 들고 다녔어요 물 뿌리는 거, 커피 필터, 품 이렇게 항상 지참하고 인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델리에 어제 와서 아직 이곳에 며칠이나 머물고 다 못 들어갈지 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커피를 앞에 두고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미키가 타지마을까지 가서 타지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는 입장이고 미키는 지금 델리에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소음과 동해 때문에 약간 지쳤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북쪽의 선선한 곳에 가서 정신을,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델리, 남쪽으로 내려오자 이런 의견입니다 시스파의 곳에 가면 포카라가 좋았다 포카라가 좋았다 여기 파르간지는 사람을 가만히 안 두잖아 다양한 호기캥이 그래서 귀찮아요 일단은 저 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안심해진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이 편한 곳에 많은 곳에 가면 나는 이 집을 가면 너무 편한 곳에 가면 너무 편한 곳에 가면 지켜보낭은 너무 편한 곳에 가면 오, 맛있다 나, 이거 한 가지 찍으면 좋겠다 몰라 오, 맛있다 나, 이거 한 가지 찍으면 좋겠다 몰라 나, 이거 한 가지 찍으면 좋겠다 몰라 오 땡큐 저 컵은 이렇게 한 번 헹구든걸로 끝나는데요 저 헹구든걸로 추천은 몰라요 헤헤 병원 외관한테 업무 중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정